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학 강의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를 8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다들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양사 시험이 예전에 보다 작년부터 문제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300문제를 보던 것을 220문제를 보고요. 그다음에 과목도 약간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과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예전에는 영양학 따로 생화학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문제가 났다면 영양학과 생화학은 사실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영양에서의 소화 흡수나 몸에서의 기능, 섭취 기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생화학에서는 대사, 몸속에서의 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같은 연계된 과목끼리 같이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60문제가 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를 과목은 따로따로 배워요. 그래서 생화학 교수님한테 생화학 과목을 배우실 때는 영양소의 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고 저와 함께 영양학을 하실 때는 영양소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 몸에서의 어떤 기능, 그다음에 얘네들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못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우리가 약 60문제가 난다는 거. 그런데 220문제 중에 60문제면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양학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 시험에 영양학이라고 해서 배운 것들이 여기저기저기에서 조금 쓰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양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른 과목 문제 풀 때도 기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복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양학을 좀 확실해 놓으시면 다른 과목을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합격점은 220에서 총점 몇 프로 이상 맞으면 합격이죠? 그렇죠. 60%. 220문제 중에 약 60% 이상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총점으로 220에 약 60% 이상은 맞췄는데 어떤 한 과목이 그 과목 문제의 40%를 못 맞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점 대비 60% 이상 그다음에 매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넘으셔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8주 있잖아요. 이 8주 동안 이렇게 바짝 지금 핵심 이론하고 사실은 이 문제 풀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7, 8월에 지금 들어가는 우리 영양사 준비 시작하는 이 강의 때는 일단 뭘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이론을 중점적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이 내가 잘 정리가 됐나를 간단하게 체크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8주 동안의 내용이 완전히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에 10월에 문제풀이반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주 동안의 이론 문제풀이와 10월에 있는 문제풀이를 6주 동안 하시면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시험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마음을 아주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심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첫 시간. 보통 첫 주잖아요. 학원에 등록하고 첫 주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요. 열심히 해야지. 하루 종일 열심히 해야지. 오늘 집에 와서도 복습 열심히 하셔야지. 이게 참 좋은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8주를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갔다 와서도 복습하고 이게 첫 주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8주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사실은 8주 동안의 내용 배우는 이 내용만 다 하시면 합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20문제 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거는 물론 만점 목표로 공부하면 좋은데 그래서 220점 다 제가 반드시 다 220점 맞도록 해드리겠습니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합격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8주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그래서 이제 하실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강의가 8주 강의예요. 그래서 영양학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앞에 이제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영양학 이론서에서 크게 두 파트로 나와 나와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기초 고급 영양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생애주기 영양학 해서 이 두 파트를 우리가 영양학에서 다루실 거고요. 그 다음 대가의, 이제 여러 가지를 식사해 aggrav дос participar. 이런 그 땅에 이 교재가 따라서요. 이렇게ares 이런 부분은 이렇게 ajudar bisher 이제